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발표에 대해 고도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촌사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현지시간 18일 연합뉴스 질의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험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합세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